부산에서 22일 연속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면서 1904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부산 기상청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부산의 최저기온이 공식 관측소 기준 26.3도를 기록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22일째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도 지난 4일 기준 경남 거제가 15일 연속 합천이 5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면서 최장 일수 기록을 세웠습니다.